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우입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거용 스마트 LED 조명 개발을 앞두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이끌고 있는 강윤구 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윤구 단장님이 미국에 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디 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앞에서 설명을 못하고 제가 명함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단장 강윤구 이렇게 나오셨는데 상당히 길어요. 네 이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합인가요? 저희는 상호에 나타나 있듯이 빛을 이용해서 하는 조명, 통신 그런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을 말하고요. 그래서 동종업종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분야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을 주는 사람, 빛을 만드는 사람, 빛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네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빛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산업을 소개하는 엑스포가 한국에서 지난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요. 2017년 국제 빛융합엑스포라는 것을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차 문제도 그렇고 지금 피로가 많은 게 좋으셨을 텐데 이 국제 빛융합엑스포가 어떤 행사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빛의 도시는 우리 전라도 광주,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시에는 빛을 이용한 연구기관과 기업과 학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열렸구나 보니까. 그리고 그런 빛을 이용한 기업들이 그곳에 전부 다 복합, 혁신도시라고 해서 그쪽에 전부 다 첨단단지가 있죠. 네. 제가 말을 끊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약 13년 전부터 광주, 광역시에 집적되어 있는 광산업 첨단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해외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 그런 행사들을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하지 않고 또 지방에서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새로 도약하고자 서울, 일산 킨텍스라는 전시장에서 지난달에 한 3일간 열렸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이었습니까? 지방에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해서 약 2만 명 정도 참관객이 다녀가셨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저희가 초청하는 바이오분들이 약 250명 정도 다녀가시면서 그중에 미주에서 오신 분들이 약 한 30분 정도? 미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네. 매년 초청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한 30명 정도 초청이 됐고요.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단순한 불을 켜고 끄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저희 스튜디오도 조명을 이용해서 TV도 모든 영상이 빛을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빛이 어떻게 켜지냐에 따라서 무대가, 화면이 어떻게 멋지게 보이느냐, 또 이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말 일단라에서부터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명들이 있잖아요. 빛이 있고 기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앞으로 크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아갈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 산업 부분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열심히 개발하고 투자하고 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단장님께서 개발하고 계신 스마트 LED 조명이 이게 주거용, 주거용에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개발을 거의 앞두고 있죠, 완성을. 그래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주목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강단장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스마트 LED 조명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저희가 조명하면 불을 켜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백열전구, 백열전구 다음에 우리 형광등, 형광등 다음에 LED라는 조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은 기존 조명, 백열전구와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독일, 일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시장조사차,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이번에 미국 와서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후진국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중에 제일로 LED를 발명한 나라가 원래는 일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LED 조명을 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공간 조명에 특히 관심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 조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거공간 조명에 대해서 기존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때 과도기이지만 뭔가 좀 표준화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또는 품질 좋은 뭔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IT 기술도 중복합돼서 불만 켜는 게 아니고 뭔가 편의성도 최고하고 그러한 조명을 표준화해서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기 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가정용은 싼 것이 아니라 쓸수록 더 부가되어서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밖에 서서 방어하는 그런 나라다.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좀 LED 조명 또는 스마트 조명은 그런 전기 비용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업용 전기세는 좀 저렴한 편에 가정용 조명은 누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누진세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오버가 되면 두 배, 세 배가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속된 말로 좀 따따불이 되더라구요. 조금만 쓰게 되면 누진세라는 게.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좀 날씨가 더워서 전기를 좀 많이 사용했더니 누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좀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성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조명은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10배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10배 정도의 절감. 네. 예를 들어서. 만 원 나올 게 쉽게 봐서 천 원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33평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 거실에 사용하는 천정에 붙어있는 조명은 약 300와트. 소비전력 300와트 조명을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개발하는 LED 조명을 할 때는 약 35와트 정도. 10배가 감소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지만 또 우리 스마트 조명은 리모콘 또는 휴대폰으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본래 일찍에 나와 있던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리모콘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밝기 조절 디모 기능이라고 해서 주로 기본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그렇지 않아서 리모콘을 통해서 밝기 조절을 하는 거와 또 리모콘이 없을 때는 우리 스마트폰이 한국에는 많이 대중화가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전등하고 연동해서 밝기 조절을 하면 할수록 또 에너지가 더 세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가정 전기세, 누진세. 이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고 LED 조명을 교체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것이 보통 일반 가정용에서 300와트 사용하는데 30와트, 10배가량이 감소가 되고 다시.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리모콘이라든가 또 전화기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명을 끄고 또 디모 작용을 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2중, 3중의 효과를 갖게 되는 스마트 가정용 전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매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조명 산업일 것 같은데요. 또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것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좀 더 덧붙여서 우리가 대부분 전등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도 아무리 LED여도 전기는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있어서 우리 쉽게 현관문에 가면 사람이 오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센서 같은 거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 주위가 좀 밝아지면은 LED 조명도 굳이 밝게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조도를 낮춥니다. 스스로.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이 왔다 갔다를 안 하면 꺼버립니다. 약간. 그래서 더 절약하는 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이 IT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 우리가 이제 조명도 켜지만 조명 속에 우리 예전에 오디오 기능을 넣어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재생하면은 전등에서 음악이 나오게 끌으면 하는 그런 기능도. 아니, 빛에서 음악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전구에서 음악이 나온다. 그렇죠. 물론 여기 미국에 와보니 조그마한 백열전구 모양의 LED 전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음악이 나오지만 저희 한국 스타일은 좀 전등이 큽니다. 방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요즘은 스피커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우리 예전에 스피커 큰 거 우리 위원님 저기 결혼하실 때 큰 거 오디오 전축 이런 거 그 정도의 음질이 나옵니다. 스피커 기술이 좋아져서. 그게요. 네. 요즘은 좀 그러면 오디오 별도의 스피커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이쪽에 스테레오로 구축하고 배선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전등에. 옵션이 되겠죠, 그거는요. 네, 옵션입니다. 옵션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은 기본이고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음악도 듣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기능을 옵션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주 한국의 IT 산업을 조명 산업에 접목시켜서 그런 다양한 또 새로운 변화의 스마트 LED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 강단장님이 그걸 좀 개발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뭐 그런 옵션으로써 끝입니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집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와이파이 기기가 대부분 거실에서 이렇게 안테나 달렸고 전원 꼽고 책상 옆구리에 놓거나 뭐 이렇게 달려 있어서 미관상 좀 보기도 싫지만 그것이 토탈 전등항으로 이렇게 융합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등에서 전등은 항상 가운데 전정 중앙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골고루 잘 퍼져서 스마트폰하고 연동했을 때 통신 속도가 빠르게 그릅해 주는. 이종 효과를 주는군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한국에 있는 통신사에서 전등을 이제 무료로 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 그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제 몇 년 정도 약정을 하시면 주는데 이제 사실은 그러한 전등을 사용해서 집안의 전기세를 조금 전략하다 보면 자기가 월되는 인터넷 사용료를 좀 절감할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을 제가 수립을 해서 한국에 있는 통신 3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냐고. 아우 매우 좋다고. 조명을 이용한 전기세 감소뿐만이 아니라 통신용 감소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LED 조명 바꾸고는 싶은데 이 머니를 좀 절감 또는 무료로 주거나 어떤 약종이 있더라도. 여기 보니까 뭐 세균 박멸이라는 효능까지도 이제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보통 주거 공간에서 침대에 보면은 먼지 이렇게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예를 예로 컵 소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둬놓으면은 파란색 불빛을 켜서 컵을 자외선 살균합니다. 축구 얘기해서 자외선 LED 빛을 전등에서 이렇게 주거 공간에 쏘여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자외선이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없을 때. 스스로 켜서 살균 하고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 얘기만 들어도 이제 새로운 정말 21세기의 말 그대로 첨단시대가 가정용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지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가.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 조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집에서는 켰다 꼈다가 아니라 이제 카페와 같은 그런 분위기 주거 공간을 연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락한 삶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으로도 뭔가 좀 많은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조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CO2라고 하나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감소 배출이 감소되게 만들고 있나요? 네. 기존에 이제 그 백열전구나 LED 조명을 사용할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CO2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LED 조명을 사용할 때는 소비 전력이 적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적게만 생산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CO2 배출량이 적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CO2 배출량을 감소해야 되는 의무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산업 부분 따로 상업 부분 따로 주거 부분 따로 하는데 주거 부분에 저희가 개발한 조명을 이제 빠른 속도로 보급을 했을 때는 국가도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환경 영향에도 좋은 이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다득이네요. 네. 전기 세이빙도 하고 이산화탄소 절감도 하고 국민들의 사람의 질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IT와 조명에 융합된 조명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재도약의 발판으로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지금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LED 조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장이 되겠는데 그렇게다 보면 조명 시장이 이게 쉽게 말해서 엄청난 수익 효과,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언제 정도 개발이 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내년 봄쯤에 개발 완료로 하고 여름쯤에 대한민국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고요. 약 3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주거 공간이 약 1,900만 가구가 있습니다. 1,900만 가구를 3년 이내에 단계별로 교체를 해서 1,900만 가구가 저희 조명으로 개최했을 때는 원전 1기 정도 이렇게 가동을 중지해도 되는 절감량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저 전기세 문제로 주거 전기세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그 양말로 담벼 같은 그런 소식이네요. 특히 작년에 누진세 때문에 국민들이 가정 전기세에 대한 예민을 합니다. 뒷걸에서 헤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민을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강윤구 단장님을 통해서 이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제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의 조명 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 민간 시장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92조 조명의 전체 분야를 전 세계 분야를 놓고 갔을 때 92조 원 정도였고 그중에서 약 30%가 LED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2017년이지만 2020년까지 약 15% 상승해서 약 103조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억 달러가 훅쩍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되겠군요. 만약에 스마트 LED 조명이 보급되게 되면 천억 달러가 아니라 그 몇 배의 그 이상의 조명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국 1900만 가구뿐만 아니라 미국에 또는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가구에 모두 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조금 일반 가구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그만큼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그야말로 이것은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조명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어떻던가요? 제가 7월 4일 날 왔습니다. 애틀란타, 워싱턴, 남부 버지니아, 뉴욕, 여기 뉴저지, 마켓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무슨 마켓, 무슨 무슨 마켓. 다녀보니 거의 90%가 상업용하고 주거 공간에서 사용되는 LED 조명을 팔고 있는데 한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보증기간도 22년, 13년 정도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도 좀 하루빨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좀 빠르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뒤지지 않지만은 아직 조명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LED 조명을 통해서 우리 조명 산업이 이제 세계 시장과 억가를 나란히 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도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그렇고 한국의 다양한 산업에도 더더욱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 방송에 이렇게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금방 됐네요. 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요. 또 미국 시장을 잘 검토하셔서 스마트 LED 조명 사업이 빨리 더 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성되면은 저희 방송기 한번 또 빨리 오와서 네. 그러겠습니다. 공부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희은 단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아주 그야말로 희망차고 설레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만 기다리게 되면은 한국의 스마트 LED 조명 산업 주거용 조명이죠. 이것이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하니까 한국의 수출 시장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한국 조명 산업이 세계 시장에 우뚝 쓰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